김정은이 2008년도 한 9월 10월부터 그때 말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나왔느냐.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갱색으로 쓰러지거든요. 그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우리 정보기관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3년 갈 거다. 딱 3년 갔어요.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자 김주혜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요? 정말 갑자기 튀죠? 그죠? 9살짜리가. 그럼 평양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김정은 나오고 3년 만에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김정은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많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겉으로 봐도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에 보여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팩트만 갖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라. 내가 북한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사실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까 항상 북한을 볼 땐 최선의 객관적인 사실을 분석해야 돼요.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유튜브들이 자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여정이 곧 숙청되고 북한 내부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임성경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런 얘기 듣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좀 보자고 해요. 자료 보시면 우리 앵커님 몇 시에 자요? 사적인 질문인가요? 12시 자요? 저도 12시 자요? 저도 12시 자거든요. 김정은 몇 시에 자요? 써 있죠? 새벽 5시예요. 매일 새벽 5시예요. 이게 노동신문이 2023년 3월 25일 날 보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자 볼까요? 난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 데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법칙으로 체제가 되었습니다. 밤새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 12시죠? 그러나 오늘 나는 김정은이죠. 다음 날 5시 새벽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인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 김정은의 취침 시간은 5시예요. 이게 건강한 취침 시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왜 5시가 되는지 알아요? 모컬 리그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이게 좋은 것 같죠? 자 이 일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북한의 학생들 학습장이 민들레 학습장에 있거든요. 이 이름은 김정은이 졌어요. 민들레가 훨씬처럼 널리 퍼지라고. 자 소나무 책가방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김정은이 졌어요. 왜? 소나무처럼 튼튼해지라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유명한 이름들이 있죠? 그다음에 북한의 호화주택 경루동이라고 경루동 이 눈물 아름다운 눈물처럼 이렇게. 그것도 김정은이 졌어요. 북한에 있는 모든 이름은 김정은이 졌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 애들 밥그릇이 있거든요. 이것도 보도가 된 거예요. 그 밥그릇이 너무 낡았다고 그날 밤을 새요. 그래서 그릇을 다 모아놓고 간부들 모아놓고 그릇을 골라요. 유치원생 밥그릇을. 그리고 갖다 주고 나서 또 잘 됐는지 또 확인해요. 이게 지도당 할 일이에요? 아니죠. 쓸데없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평양에 만세대 아파트를 치면 천건 천하백건 비준한 괴관이 들어오면 김정은이 다 비준해요. 그럼 새벽 5시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을 5시하는 건데 새벽까지 새벽에 전화해요 사람들한테. 자는데. 그리고 실수로 새벽에 찾아가요. 새벽에도 두 번 찾아오시오. 두 번 걸어오신 줄 알아요. 이게 다 기록용화예요. 이거 건강에 안 좋죠? 과로죠? 생활습관이 아주 안 좋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담배를 손에 놓질 않아요. 지금 이게 짧은 장면인데 여섯 장면에 지금 담배가 다 있죠? 손에 다 들고 있죠? 심지어 김주의 어린애 둘 같이 있는 애들 지금 담배 피우고 있죠? 김정은이 이번 평양에 수재민들을 모아놓고 어린애들 공부시키는데 그 애들 교실에도 제떼리가 있어요. 한 번에 타가서에 갔거든요. 타가서. 타가서에서 담배 피면서 타가서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해요. 타가서에서. 우리 대통령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수해지고 보트 타고 갈 때 거기도 연성으로 제떼리를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담배를 피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중독인 거예요. 사실. 자 두 가지만 해봅시다. 새벽 5시에 자요. 담배는 손에서 안 떨어져요. 몸무게는. 140kg대로 추정이 돼요. 중반으로. 여기 세 개만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지금 더 있어요. 이건 다 팩트의 증거가 있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드디어 뾰루지입니다. 뾰루지. 2013년 5월에 뾰루지거든요. 근데 사실 뾰루지가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8월 달 지금 이 수해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이런 장면에서 그 장면이거든요. 8월 달 얘기에요. 이 얘기가. 근데 지금 볼에 뭐가 있어요? 뾰루지가. 뾰루지 이렇게 1년 이상 간 적 있어요? 우랭칸이? 이게 뭐를 의미해요? 이게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일종의 디젯이 아니에요. 이건 염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염증. 그럼 볼까요? 다섯 시에 자. 오컬리기야. 쓸데없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 담배는 손에서 안 놔. 몸무게는 140kg대야. 비정상기 초고도 미만이죠? 근데 이 뾰루지가 염증이 안 가시죠? 이거 뿐만이 아니에요. 조사 자국이 많이. 패치 자국도 많이 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김정일, 김일성이 어떻게 죽었어요? 심혈관계. 심자국 혈관이죠? 김정은도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증오가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게 2020년 6월 달이거든요. 여기 지금 이게 리설주하고 집에서 이거 들고 있는 게 약이에요. 인민들한테 뭐 사랑의 불사약을 보내준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가슴에 보세요. 가슴에 이게 옷이에요? 옷 아니죠? 내구게 이렇게 생긴 거 어딨어요? 그죠? 일종의 패치에 가깝죠. 그 다음에 이 구멍이 있죠? 이건 단춧구멍이 아니죠. 단춧구멍 이렇게 안 생겼죠. 그죠? 뭔가 호수 같은 걸 끼는 구멍으로 추정이 돼요. 그 다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 건강. 북한 지도자들은 왕이니까 자기들끼리 특수한 걸 만들어 먹거든요. 그 연구소가 만청산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건강연구소. 그 연구소가 여기 와 있거든요. 김일성 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들은 염색한 속옷을 입지 않는데요. 건강에 안 좋다고. 자, 이거 지금 색깔 염색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내복이 아니고 패치에 가까운 거예요. 자, 이게 심장 보이죠? 여기. 그쵸? 그럼 우리가 쭉 연결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완장, 일만일, 담배는 줄담배야. 몸무게 140kg예요. 그쵸? 이 뾰루지는 가시질 않아. 그 다음에 이게 심장이 부담이 안 가겠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심혈관계야. 그러니까 사람의 명은 몰라요. 하늘이 정하니까. 그러나 이 정도라면 김정은이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 객관적인 증거만 말한 거죠? 추정은 아무것도 없죠? 마지막에 이건 패치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패치로 추정이 돼요. 누가 봐도.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이 좋겠어요? 또 하나. 김정은이 2009년 1월 달에 후계자 칭호를 공식 봤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김정일이. 그럼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어? 건강이 이상하네? 말을 안 하죠. 김정은이 새 약재를 찾는 동향이 포착됐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 약이 듣겠어요? 이게 이 뾰루지가 가시질 않는데.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북한은 김정일이 쓰러졌을 때 2008년 8월에 프라우스 의사가 들어갔다. 미국의 의사가 들어갔다. 중국의 의사가 들어갔다. 확인은 안 됐어요. 다 설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때 언론에서 그런 게 다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북한에는 의료진, 고급 의료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북한 안에서는 고급 약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을 수입해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정보기관들은 그건 파악할 수 있잖아요. 북한 해외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약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비밀 아니잖아요. 그런 새로운 약을 쓰다가 새로운 약재를 구입하는 정황을 포착한 거죠. 그럼 뭐냐면 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타입, B타입, B타입. 혈관제다. 그럼 이런 혈관제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갔는데 지금 최근에는 다른 형태의 혈관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상한 한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 김정은 약을 먹어야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그게 포착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약을 구입하고 있고 그 약의 트림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 정보기관이 파악을 한 거고 분석을 해보니 그 약이 듣지 않으니까 새로운 걸로 대체하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김주의 후계자설이 급부상한 것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김정은이 20대 중반에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김정 1도 60년대 42년생이에요. 60년대 중반, 중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럼 20대 중반이죠. 84년생 김정은. 그러면 2008년 정도 나왔으면 20대 중반이죠. 그렇죠. 주에는요? 9살이죠. 너무 어리죠. 말도 안 되는 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나이에 11, 12살 먹은 애를 향도의 미대한 분들 조선의 샛별 여장군 왜 이렇게 급할까요? 왜 이렇게 다급할까요? 김정은 본인이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뭐 북한을 개인, 개인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내가 쓰러져도 내 가계가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급함이 없다면 초조함이 없다면 그런 어린애를 데리고 나온다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북한 엘리트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최악의 시기가 언젠지 아세요? 권한의 행군입니다. 다 알죠. 94년도 98년까지 최소 수십만 명 굶어죽었어요. 유엘에 보고한 숫자는 20만 명이 좀 더워요. 그걸 확인된 거예요. 북한당으로 인정한 거예요. 300만이다 그러는데 100만 내외일 가능성 50만에서 100만 내외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우리가 100만 명 굶어죽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건 아니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걸 권한의 행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권한의 행군이라고 하면 화내요. 권한의 행군은 권한의 행군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북한이 만들어낸 조작된 개념이에요. 권한의 행군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때 권한의 행군을 이렇게 선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미공급기 공급이 배급을 말하는 거예요. 배급. 배급이 갑자기 중단됐어요. 어느 날 처절하게 굶어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 4차 세포비전 2020년 더욱 간고한 권한의 행군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권한의 행군도 끔찍한데 더욱 간고한 걸 결심했대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럼 상황이 어렵다는 거죠? 지금 김정은 정권기 옥수수 썰값이 최고 높아요. 그다음 환율이 달러 같은 경우 한 8,400,500원 위아라는 1,2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달러는 14,000, 15,000원이에요. 위아라는 2,000원 1,800원, 1,900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경제 좋아요? 안 좋죠. 어마어마어마이 안 좋죠. 아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와요. 간헐적으로. 자 최악이죠. 그다음에 코로나로 3년 반을 국경을 봉쇄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푸시오인 최악의 내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탈북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어요. 체계적으로 철조망부터 시작해서 으로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국경을 건너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오면 중국에서는 브로커를 껴야 돼요. 혼자는 못 와요. 그래서 브로커를 껴서 라오스 베트남으로 도서 태국 가거나 아니면 몽골로 들고서 오거든요. 이 브로커 비용이 과거에는 4,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만 원 1억 원을 줘도 안 돼요. 목숨을 걷는 거예요. 왜? 중국 내 반가점 뽑다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다음에 러시아 루트는 북로가 지금 짝짝꿍하죠? 러시아도 힘들어요.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 해외에 나와있던 노동자 그다음에 주요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체제에 희망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다음 국경이 어려우니까 북쪽 국경이 어디로 와요. DMZ 동서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날 고성 쪽으로 북한군 하사가 내려왔죠. 8일 날에는 한강하고 중립수역을 걸어서 교동도 쪽으로 왔죠. 지난해는 5월에는 서해로 배타고 보트피플 10월에는 동해로 보트피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나와있던 사람들이 오거나 엘리트들이 주로 그다음에 이제 DMZ나 아니면 동서에 한강하고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북한 내부가 워낙 나쁘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탈북할 정도면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요? 더 어렵죠. 근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는다고 엘리트들은 외부를 봤잖아요. 외부 생활을 알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쿠바주제 대사관의 참사가 와서 그런 얘기했죠. 북한 상위 1% 삶이 우리 중립권보다 못하다고. 그 말이 맞는 게 자 요 그 그림하고 볼까요? 북한 경제가 세계 180위권이거든요. 우리는요. 10위권이잖아요. 그다음에 2023년 기준 북한의 국민총소득 GNI가 우리의 60분의 1이에요. 그다음 2023년 기준 작년이죠. 1인당 국민총소득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30분의 1이에요. 이건 평균이죠? 우리 중산층 잡아봐요. 그럼 북한의 상위 1%도 우리 중산층만 하겠어요? 못하죠. 거기다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북한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보면 조선중앙 텔레비전 본 적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 보면 자살하고 싶어요. 너무 재미없어서. 왜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선정 가요.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다음에 요즘은 영화도 안 만들어요. 6.25 때 영화. 다 인민군들이 헌신하는 거. 그다음에 애국하는 마음으로.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처럼 멜로나 무슨 뭐 쇼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넷플릭스는 당연히 없고. 그러면 은식주의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북한 상위 1% 우리 중산층만 중산층이 아니라 아마 중하층만도 못할 거네요. 자유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우리도 아직 뭐 취약해 층들이 있지만 지금 굽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를 취냐고. 그다음에 영양질초 이런 거 상상을 못하잖아요. 북한 보세요. 이번에 휴제민들. 다 말랐잖아요. 빼피 말랐잖아요. 북한은 뚱뚱하고 몸이 뚱뚱한 거 있죠. 그게 부의 과시예요. 배가 나오면 간부예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배 나오면 지금 우리 중산층 배 나왔어요? 건강 챙기잖아요. 북한 중산층 중상층 이상은 배가 나와요. 중상층이에요. 이게 삶의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상위 1% 삶이 우리 중산층만도 못하나? 당연하죠. 엘리트들의 탈북이 북한 체제 붕괴 전초전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징후는 아주 많아요. 근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선이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순조부터 엉망이거든요. 정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거의 긴 시간 동안 순조부터 고정 순종까지 고정 때 망하잖아요. 일제에서 그 막 동학 밀란이 일어났지만 안 망하잖아요. 정권은 취약한데 그러니까 정권이 취약하다고 그래서 그냥 무너진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돼야 돼요. 저항이 저항의 정도 그다음에 정권의 통제 능력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 요인들 이런 다양한 능력들이 결합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엘리트들이 탈북한다고 해서 바로 붕괴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붕괴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다?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 건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그러나 확실한 건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내구력이 가장 취약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게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 붕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붕괴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야 돼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는 붕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붕괴는